안녕하세요 액팅 갤러리입니다 다음 영상은 웨이스트 샷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웨이스트 샷이 뭘까요? 모르시죠?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인물의 허리 위로 촬영하는 샷으로 상반신을 강조하는 샷입니다 여러 명 또는 대화 장면 등을 인물과 함께 주변 정황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인물의 허리 부분 머리 부분까지 상반신 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스트샷과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샷입니다 바스트샷 보다는 상반신의 움직임을 담글 수 촬영할 수 촬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주 사용되는 부분이고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영상을 오늘 편집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영상이랑 같이 붙여서 올리겠습니다 오케이? 웨이스트 샷에서 조금 많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바스트샷 보다는 좀 더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더 조금 더 러프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프하다 보다는 움직임이 조금 그나마 편하다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?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아시죠? 이쯤 되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좋은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? 자 그러면 오늘도 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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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 방송 moderate 다니엘 iOS morning س이네 governing disciplinary 아이돌 ther снова Partners